블랙, 지금 여성이죠? 블랙 한 벌, 그 다음에 블루 한 벌,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입고 있는 카키 한 벌. 세 벌을 몽땅 드리는데 43,000원대까지 오늘 최저가에 공개하고요. 아까 제가 이 옷 갈아입고 오니까 우리 환희씨가 잘 어울리는데요? 이런 말 하는 거예요. 이 바지는 사실 누구나 다 잘 어울리거든요. 여러분 제가 배를 살짝 덮었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완벽하게 오비탄이 들어가 있는 패턴이어서 이렇게 보여도 여기가 되게 예쁘죠? 너무 밴딩 바지, 편한 바지, 막 입은 바지 안 같아서 좋았고 주머니 이렇게 딱 올리면 이런 라임으로 포인트 되어 있는 게 진짜 골반이 이만큼, 이만큼이 딱 줄어들어 보여요. 그리고 여기 아래 배색이 진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쓴 거예요. 우리 허벅지 퍼지는 거. 약간 이런 운동한 여자처럼 옆에 절개도 그리고 무릎도 나오지 않게 다트철이 아예 되어 있어서 여기가 끼지 않고 여유가 있고 무릎 시커먼 거 다 가려주고 뒤에도 보세요. 완전 피쉬 살아있잖아요. 엉덩이 있는데도. 그러니까요. 역시나 뱅뱅이 만들기가 다른 거 같아요. 여기도. 여기도 짚어있잖아요. 지금 이게요. 신축성이 너무 좋고요. 여러분 이 바지는 여행 가실 때 무조건 동네 앞에 나가실 때 엄마들 장 볼 때 아이들하고 주말에 수영장 갈 때 캠핑 갈 때 무조건 이 바지. 무조건 이 바지 막 이렇게 구겨가지고 가져가시면 되세요. 그리고 티셔츠 귀여운 거 하나만 이렇게 딱 입어주시면 스포츠 샌들 딱 신어주시면 여기 모자 하나만 딱 쓰면 얼마나 예뻐요. 엄마가 얼마나 젊어져요. 막 이렇게 활동하고 싶고. 어우 너무 편해요. 너무 편해요. 다리가 진짜 이렇게 쭉. 나도 모르게 막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바지 워낙에 편해서. 네. 지금까지 여성님 모셨고요. 네. ifendoft 부자